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에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력이 일어났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루에 참여... 아멘